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느리들을 위하여 시골에 있는 늙은 도깨비와 싸우러 가는 그런 시어머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번 참에 제사 차례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며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한테 쳐들어가는 우리 시어머니 어머님 파이팅! 원제 어머님이 제사를 없애버리겠다 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이번 설, 이번 기회에 제사와 차례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오히려 당신이 다치는 건 아닌지 그게 너무 걱정돼서요. 일단 저희 시어머니 60대 후반이고요. 20대 중반에 시집을 와서 엄청 고되고 모진 시집살이를 당했대요. 여기다 차마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말이죠.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건 40년이 더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 옛날처럼 시어른들과 합가는 안 한 상태지만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 연세 90이 이미 너무 그런 분이지만 몸도 마음도 아직 너무 정정한 분이라 저희 시어머니는 아직도 시골에 불려다니며 온갖 고생을 다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당신의 며느리인 형님이나 저 이 두 사람한테는 진짜 엄청나게 잘해주는 분이세요. 막말로 이 세상이 그 어디에도 딸같은 며느리 없고 또 엄마같은 시어머니 없다는 말이 있다지만 이런 소리가 무색할 정도로 진심으로 예뻐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너무 호되게 당하고 살아서 물론 이런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이게 전부가 아니라 어머님의 타고난 그 성품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쇼핑도 다닐 정도로 사이가 되게 좋아요.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남편들 없이 자발적으로 자주 찾아뵙고 그럽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이런 저희를 귀찮아할 정도죠. 아이고 오지 마라 이렇게요. 그리고 저희들 고생한다고 명절이나 제사 때도 할머니가 계신 시골에 오지 말라는 분인데요. 솔직히 그래요. 저도 사람인데 그 먼 데를 왔다 갔다 이게 오해 안 귀찮겠어요. 하지만 이걸 제가 안 하면 진짜 죄짓는 기분이 들어서 일부러라도 더 빨리 가가지고 일손 열심히 거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아주버님도 저희 남편도 명절 제사 음식 설거지 등등 말 안 해도 알아서 정말 착착 알아서 잘해요. 열심히. 그랬는데요. 이번 설 어머님이 아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는 제사나 명절 같은 걸 시할머니가 계신 시골에서 지내곤 했는데 이번에는 어머님이 당신 혼자만 거길 가겠대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 하는 그거 있잖아요. 아이고 너희 힘드니까 오지 말거라. 이러시는 거랑 느낌 자체가 너무 다른 거죠. 엄청 단호한 뭐랄까 뭔가 결이? 살기? 그런 게 딱 느껴지길래 저 역시 평소처럼 아니에요 어머님 저 가야죠. 가 아니라 예? 아니 어머님 왜요? 이런 소리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느낌이 다르니까. 그랬더니 어머님이 가볍게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내가 이번엔 반드시 차례 제사 다 없앨 거다. 내가 중문안이 있어도 너희 시할머니랑 단판 지을 테니까 그리들 알고 너희들은 절대로 오면 안 된다. 이러면서 몇 번이고 다짐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당신 혼자 가서 전쟁을 치르겠다 이건데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아니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잠깐만 형님은 이거 알고 있어요? 이랬더니 어 그래 방금 말했다. 이미 알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형님이랑 저랑 다 같이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어머님 혼자 가시면 저희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이랬더니 아니 아니다. 거기 가면 그 양반 성격에 분명 뒤집어질 건데 나는 너희들한테까지 그 거지같은 험한 꼴 보여주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 고집 그만 부리고 이번에 내가 하는 말 들어라. 이렇게 평소답지 않게 너무 강하게 나오시니까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아주버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아주버님 말이 할머니와 관련된 엄마 고집은 그 누구도 못 걷는다. 한이 단단히 배겼어. 이러면서 이미 반 포기를 한 상태라 못 말린다고. 그렇게 나오고 저희 남편은 그동안 어머님이 시집살해 당한 거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 그래도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이라 어머님이 뭐라 하든 말든 무조건 자기는 같이 가서 싸우겠대요. 만약 형이 안 가면 본인 혼자서라도 갈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말은 이렇게 한다지만 절대 모진 성격이 아니거든요. 너무 착해요 다들. 그런 반면 시할머니는 진짜 저희 남편 표현 그대로 쓰자면 늙은 도깨비래요. 고집이 엄청 세고 되게 거친 성격의 그런 시골 할머니라 보시면 됩니다. 이러니 저 두 모자가 합심을 해 열심히 싸운다고 한들 과연 이게 될지도 모르겠고 저희 시할머니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크게 당해가지고 되레 당신이 다치는 건 아닌지 그게 걱정된다 이거예요. 여하튼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희 엄마한테 조언을 좀 얻고자 이 이야기를 했더니 헐 엄마가 오히려 잘됐다고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래요. 그래? 아이고 나 안 그래도 그 문 깡시골까지 내려가면서 너 이러는 거 정말 보기 싫었는데 이거 참 잘됐네. 그 사돈이 알아서 하시게 너는 그냥 아무 짓소리 하지 말고 있어라. 그나저나 내가 뭔가 힘을 좀 보태주고 싶은데 이런 소리만 하고 계세요. 아 그리고 형님은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상황을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러는데요. 도대체 저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너무 어지러워요. 조금 더 있어요. 댓글 1번. 맞아요. 이건 어른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며느리인 쓴이와 형님은 일단 빠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했다간 쓴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주동해가지고 감히 반란을 일으킨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대신에 이거 쓴이 시어머니 혼자 보내면 절대 안 되고 당신 두 아들 무조건 데려가라고 하세요. 어차피 그 재산 물려받는 건 며느리들이 아니고 그 집 자손들 즉 시알머니의 손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존재가 주장을 해야 그 말의 무게가 실리는 거고 강력한 행동이요. 또 추진력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쓴이 시아버지는 뭡니까? 그냥 방관자예요? 그럼 빼세요. 오히려 방해만 될 테니까요. 하긴 쓴이 시아버지가 제대로 처신을 했다면 지금 이런 꼴은 안 났겠죠. 여하튼 지들 아버지가 싼 똥 아들들한테 해결하라고 해요. 재산을 물려받을 당사자인 손자들이 못하겠다고 배짜라 해버리면 아무리 늙은 도깨비같은 할머니라 해도 답 없어요. 어쩔건데. 그러니 꼭 반드시 아들들 대동하고 가시라고 해요? 네 됐으니. 그게요. 저희 시아버지는 이미 예전에 돌아가셨어요. 참고로 아버님도 어머님이 고생하는 거 잘 아셨던 분이고 그래서 당신 재산은 지내지 말라는 유언까지 남기셨대요. 여하튼 아주버님이 그나마 성격이 단호한 편인데 그런 아주버님한테 희망을 좀 걸어봐야겠습니다. 댓글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참고로 저희 남편이 간다 그러면 아주버님도 갈 눈치예요. 2번. 맞아요. 스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독을 품었다 해도 본인이 40년 넘게 숙이고 온 존재한테는 안되거든요. 막상 그래도 마주하면 분명히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양날개를 반드시 장착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승산이 있거든. 아이고 세상에. 남편도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왜 그 집안 자살을 지내고 앉았대. 속이 터진다. 스니 시어머니 마음이 너무 여린 것 같아요. 2번. 아들들이 어머님의 양쪽 옆에 자청룡 우배코처럼 눈알 부라리고 앉아가지고 할매든 할매든 그게 누구든 우리 엄마 괴롭히는 것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모양새를 좀 보여줘야 어머님의 기도 살고 이기는 거예요. 형님한테 말해요. 아주버님도 남편이랑 같이 가가지고 무조건 어머님 편들라고 일 잘 풀리면 잘했다고 남편들 도닥여주고 어머님이랑 이번 설에는 시원하게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자청룡 우배코. 이게 참 웃으면서 할 말은 아니지만 효과만큼은 정말 좋거든요. 옛날에 저희 고모가 결혼을 잘못해서 가정폭력을 엄청 당했는데 그때 큰오빠인 저희 아빠랑 작은아빠들이 몰려가니까 그 인간 완전 꼬리내리고 깨갱했대요. 그런 뒤에 폭력소송 및 이혼을 했는데 그 전에 이혼소송을 걸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던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빠들이 쳐들어가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바로 이혼한 거죠. 참고로 저희 아빠랑 삼촌들 그냥 선량한 시민들인데 뭐 덩치만 좀 크고 인상만 살짝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거 험한 세상 처자식 건사하느라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 3번. 헐 쓰니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계속 불려다니고 저사도 차례도 도맡아 하고 계셨다니 마음 아프다. 그런데 어머님도 어머니지만 아들들이 나서야 돼요. 네 됐으니 그러니까요. 그 긴 세월 지나도록 당신 며느리를 부려먹는 시아버니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도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2번. 그래서 이건 연근의 각오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4번. 아니 지 엄마 고생하는데 그럼 지들이 나서서 엄마를 도와야지 그걸 왜 남인 며느리가 신경을 쓰고 그러나? 그냥 가만히 계시고 아들들 둘이 대동해가지고 앞으로는 제사 안 지낼 거라고 단판 짓는 게 이게 더 깔끔하고 보기에도 좋아요. 끼지마. 5번. 시부가 제일 문제구만? 합심해서 없는 것도 방법인데 또 그런 와중에 남편의 형은 발을 뺀다는 거야 뭐야? 네 됐으니 아버님은 남편이 아직 학생일 때 옛날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말은 저렇게 해도 동생, 즉 저희 남편이 간다고 하면 본인도 합세할 눈치예요. 남편이랑 나이 차가 꽤 있는 편이라 아무래도 어머님이 고생하는 걸 훨씬 더 오래 본 사람이거든요. 6번. 6번. 거기 따라간다 어쩐다 설치지 마시고요. 제사 차례 없애는 걸 성공을 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시어머니한테 잘해주세요. 이거 만약에 본인 혼자만을 위해서였다면 어차피 긴 세월 해온 김에 분란 만들기 싫어서라도 그냥 대충 있다가 며느리들한테 대물림했겠지만 이렇게 당신 대회에서 싸워가면서까지 끊어버리겠다는 거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며느리들, 즉 쓴이들을 위해서 그런 게 더 큰 거라고. 이런 시어머니는 당연히 섬긴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7번. 어이구, 저 구신 먹은 노인들은 왜 저렇게 앞길 창창한 자손돈을 못 괴롭혀가지고 안달인 걸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하도 못 먹고 사니까 그게 한이 돼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다같이 한 끼 배부르게 먹었던 거지. 이젠 뭐 도대체 명분이 뭐여? 있어? 아니 못 먹어서 죽냐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당뇨 걸려가지고 죽지. 이거는 그냥 산 사람이 죽은 사람들 앞세워가지고 자기 자손들 엿매기는 것밖에 더 되냐고? 안 그래? 8번. 내가 이래서 제사 같은 걸 싫어해. 아니 혐오하지. 제사 때문에 잘되고 행복한 집안 들어본 적도 없고 죄다 그냥 이렇게 개 꽁창나는 이야기밖에 없거든. 솔직히 이 정도면 조상들이 저주하는 거 아닌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 여러분 제가 가끔씩 제사 안 지내준다고 후손들 괴롭히면 그게 무슨 조상이냐? 아끼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했잖아요. 저는 제 생각을 얘기했던 건데 언젠가 유튜브에서 귀신 테마도 하고 그렇게 솔루션 해주는 채널을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무속인하고 채널 주인공 주인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 제일 가는 악귀가 조상귀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을 하는구나. 그 사람들은 빙의된 사람들 혹은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조상귀만큼 악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악귀랍니다. 그래? 아무튼 그래요. 이거는 아들들이 나서야죠. 감사합니다.